자 오늘은 데이브의 바로 여덟 번째 생일이 되는군요 데이브's big day as today's story 오늘은 A라는 소리를 가진 다양한 스펠링들이 소개됩니다 일단 스토리의 내용은 데이브's big day, birthday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쭉 정리를 했죠 제가 처음에는 어떤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줄거리를 쭉 따라가면서 좀 유용한 표현들, 자주 나오는 표현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해보고 후반부에는 이 A라는 소리를 가진 다양한 스펠링 패턴을 쭉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죠 어떤 것을 받았죠? 스토리 한번 읽어보셨죠? Mother's Guide를 통해서 자 Roller Skates 받았고요 Model Railway 받았고요 A Trip to a Stun Plain Display 굉장히 수준 높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네요 자 선물을 받다, 생일날 선물을 받다 이러한 목적어들을 쓸 수 있는 주어동사 어떻게 되겠죠? He gets 하시면 돼요 He gets, she gets 한 다음에 뒤에 선물 내용을 쭉쭉쭉쭉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부모님들이 케이크를 만드네요 서양에서는 직접 집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죠 우리는 사서 하지만 케이크를 만들고 특히 그 뭐 여덟 번째 생일이면 팔자의 모양을 세서 그렇게 나름대로 예쁘게 만드시죠 자 이번에는 아빠가 케이크를 만드시네요 Mr. Rain makes a cake 케이크 만드는 순서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He weighs the butter on the scale 자 먼저 저울에 버터를 재고요 굉장히 나름 측량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아빠인 것 같아요 Then 그러고 나서 He adds the eggs And next he bakes the cake 이렇게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순서가 일단 또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고 났더니 누가 왔어요? 오케이 친구들이 놀러를 봤습니다 놀러를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나요? 네 뭔가를 항상 가지고 오겠죠? 자 생일 선물 누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자 제이크는 스네이크를 가지고 왔고요 스네이크? All right And Freya는 some crayons를 가지고 왔고요 Jay라는 친구는 A train for his railway 부모님이 railway를 사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트레인을 이렇게 사줬군요 자 친구들이 제이브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었다 가져다 준다 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쓰였던 sentence structure Have you noticed that? All right 주어 누가 누가 brings Dave someth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제이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Jake brings Dave a snake 이렇게 하면 되죠 All right 자 이제 Now for lunch 게임도 재밌게 했고 맛있게 점심을 먹어야겠습니다 오 음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Milkshakes, plates of food 음식들이 접시에 놓여 있는데 그 접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Cupcakes and pancakes, raisins and grapes 자 음식들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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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쓰였죠 All right There are 간단했어요 자 선물을 받다 He gets 자 누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다 Bring 이라는 동사를 썼고요 음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There are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빠가 케이크를 가지고 오고 Hip, Hip, Hooray 하면서 생일 축하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Dave's Big Day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 거기에서 조금 반복적으로 쓰였던 sentence pattern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나만의 책을 만드셔도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조금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것은 story도 story고 birthday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눈에 띄었지만 그것보다 이 그 A라는 소리를 가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책도 해당하는 스펠링 패턴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번에 Dave's Big Day는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면 자 A가 AI AY 그리고 Long vowel E-I-G-H E-I 스펠링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스펠링 패턴을 가진 단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실까요? 자 AI입니다 Here we go Railway Train Raisin 아시겠죠? 자 Railway의 Way는 또 AY에 포함이 됩니다 자 A AY는 각종 데이 Today Sunday Monday 각종 데이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May Hooray Display Play Say Korean 그리고 친구 이름인 J까지 자 E-I-G-H 굉장히 복잡한 스펠링입니다 이것은 바로 8이라고 하는 8와 무게를 달달하는 Way 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단어들은 Long vowel인데 Wow Long vowel을 가진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?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소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Long vowel에 대한 연습이 되겠죠 단어가 거의 20개가 소개가 되네요 자 마지막 E-I-E-Y 많이 소개가 되진 않지만 보시다시피 Mr. Rain Hey Hey And They 친구 이름인 Freya 이렇게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나중에 책을 만드실 때 이런 어떤 스토리의 전체적인 흐름 또는 반복적인 표현 위주로 내용을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아우 나는 이번에 단어 위주로 채워보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I want both of them That's great 저는 어떤 식으로 내용을 채웠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나만의 책 만드는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kay Happy Birthday Dave Dave's Big Day 우리가 Birthday에 관련된 표현 제가 정리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A 라는 사운드를 가진 스펠링들 단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저는 그 단어들 위주로 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특히 이 long vowel AE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것이 사실 그렇게 스토리를 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만난 것이 너무 반가워서 파닉스를 중심으로 한 나만의 책 만들어 보았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책의 디자인은 바로 Happy Birthday Cake이죠 1, 2, 3 네 어떤 Birthday Invitation Card 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펼쳐보면 네 Happy Birthday To You 네 Birthday Cake 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팝업 모양이 나와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온통 단어들 뿐입니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는 그 대표 스펠링 있죠 A-I A-Y 또는 뭐 long vowel 그리고 심지어는 E-I E-Y E-I-G-H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쓰이는 그런 스펠링들 오른쪽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가장 하이라이트 바로 A 제일 마지막에 E가 붙는 long vowel 단어들이 네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포진을 해 있고요 보시면 Green 초록색으로 또 제가 단어를 좀 썼습니다 이것은 이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심지어 또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써주면 좋겠죠 제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Case Cave 그리고 Date 그쵸 그리고 Moon Gate 음 뭘 가져가다 할 때 Take 똑같은 Same 쉬운 단어 얼굴 Face 그런 것들이 이제 long vowel에 해당하겠습니다 너무 문장이 없으면 좀 밋밋해서 It's a big day today 라고 문장을 일단 기입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컨셉은 단어 위주라는 거 쉽게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글을 쓸 수 있는 공간 위아래 그리고 Cake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용을 채우시고 그것을 앞에서 발표하실 때 잘 요약해서 발표하시면 되겠죠 너무 문장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쵸 Let's bake a cake Let's make a cake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단순하게 단어들 라이어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This is my book for Dave's Big Day Do you like it? 자 이것으로서 Dave's Big Day 북메이킹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Baby Sitting Barney 라는 픽션이네요 자 Baby Sitting Baby Sitting은 아시죠?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거 A baby called Barney He never stops crying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Then what shall we do? 네 Seed가 아주 곤란에 처해 있네요 어떻게 그 곤란을 해결할지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éested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